우리당의 인민사랑에 떠받돌려서 해산김치공장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더예서는 자재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공사를 일종계획대로 추진시켜서 위생안정성이 철저히 보장된 김치공장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습니다. 해산김치공장 준공식이 5일에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자자국을 세게 안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맛있고 용량가 높은 김치 가공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의 식생활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다뤄봤습니다.